두툼한 계란 치즈 햄 부실한 매요네즈 짠 그럼 하나 완성이야? 오 계란 엄청 커 맘에 들어 짠 우리 여보 펌프는 어디다 넣었어? 펌프 가방에 넣었어 다 넣었어? 우리 이불도 싫어하네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안녕 2박 3일로 타오랑가 로토르마 또 어디였지? 마타마타 여행 갑니다 안녕 2박 3일로 다녀 에피소드 1박 3일로 maximum 1박 4일이 2박 4일이 1박 4일이 2박 4일이 현재 2박 9일이 1박 6일이 1박 4일이 1박 3일이 2박 4일이 2박 5일이 2박 6일이 어이 밥 좀 먹고 갑시다잉 자 밥 먹읍시다 점심이에요 점심을 많이 지나.. 점심이네? 점심이네 점심이네 와 여기 길 되게 이쁘다 오빠야? 너와 너와 마타마타 오클랜드에서 2시간 거리는 마타마타입니다 호빈 마을 호빈 마을 호빈 마을로 유명하지요 우와 아람이가 아침에 고생해서 만든 이름 뭐야? 양계란 토스트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짜릿한 맛이야? 음 맛있어? 응 만족해? 응 맛있지? 응 근데 진짜 프라이 보다 여가라고 이건 뭐야? 돈을 줘야지 내 토스트를 해 줬는데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뉴질랜드는 가을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타오랑가로 갑니다 고고고 고고고 여기 있다 마운트 마운 가노이 마운트 마운 가노이 마운 가노이 마운 가노이 발음이 어렵죠? 되게 이뻐요 여기 내려온다 여기 내려온다 비엉 아니야? 못 먹는 거야 버려 버려 비엉 버려 먹으려 오나요? 버려 못 먹는 거야 먹지마 치즈야 치즈 오늘은 2박 3일 일정 중의 첫날인데 타우랑가 마운트 마눅 마운 가누이 비치야 여기 산에 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돼서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얼른 숙소로 가서 텐트 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여기 뒤쪽에 보이는 저곳이 내일 들어가서 크레이빗이 다 많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미리 보러 왔어요 오늘은 빨리 텐트 치고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을까? 도착한 스프레드의 COVID-19 캠핑이 없어서 캠핑이 없어서 진짜! 원래 여기 캠핑장을 텐트 치고 자려고 푸시했는데 문 닫았대요 안된대요 온라인으로 결제했는데 그래서 환불 받고 일단 숙소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타우랑가로 가는 중입니다 짠 흐흐흐흐흐흐흐 짜잔 급하게 구원방치고 괜찮은데? 응 깔끔하고 연식포 삼겹살에 라면 밥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 되게 잘 잘린다 아이고 세 아침이다 햇 떴다 아 뭐예요 B E L T 베이컨, 엑, 라이티스, 토마토? 옥. 라이티스? 블루치즈가 어딨지? 찾아봐. 녹았나 벌써? 베이컨이 너무 커서 삐져나왔어. 맛있어? 응. 빵이 진짜 맛있다. 패시블라운드 있어. 진짜? 응. 샤넬. 맛있다. 사과요. 사과요. 맛있어. 오. 오. 커피 맛있어요? 네. 맞아요.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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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브런치 먹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맞지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지금 하고 싶다고 뒷구리에서 막 그렇게 옷 벗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십니까 고기 잡으러 저게 뭐야 들어간지 한 10분 됐나 10분 첫 수확 짠 밤 1분 약 8분 3분 추억 끝 끝 와우 말도 안 돼 여기가 바로 뉴질랜드에서 제일 맛있다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을 거라는 피쉬앤드칩스 집입니다 바로 안 갔는데 또 안 먹고 갈 수 없지 와 근데 엄청 커 미쳤다 속가워 진짜 맛있어 미쳤어? 진짜 맛있어 맛있겠지? 계속 찍어 너는? 빨리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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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냅퍼 먼저 먹어볼게 듬뿍 찍어서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그건 뭐예요? 크랩스틱 가리비 가리비 통째로 스칼럽이지? 스칼럽 네 스칼럽 튀김이에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짠 뱁신짠 지금 우리가 먹은 게 스냅퍼 500g 그다음에 치프 스키드링 2개 크랩스틱 2개 스칼럽 2개 60불 근데 60불이 남았어요 한 30불치 남았네 이것저것 먹고 싶어서 다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고 맛있고 그리고 타르타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다음날 수고하니까 저는 거의 다 타고 수고하니까 수고하니까 추고하니까 수고하니까 수고하니까 제가 못먹는 게 수고하니까 일어나서 수고하니까 수고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